안녕하세요. 현대길 역할을 맡은 최승현입니다. 현미나 역할을 맡은 신세경입니다. 장동식 역할을 맡은 곽도원입니다. 호강열 역할을 맡은 유혜진입니다. 하주판의권 우사장 역할을 맡은 예안입니다. 영화 타짜 신의손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리신다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월 5일 드디어 타짜 신의손에 버라이어티한 한판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신의손을 찾아라 쇼케이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조금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그럼 쇼케이스에서 만나요. 지금 한판을 끊어. 바꿔치기. 가보자. 원고. 두고. 뒤진 гор선 선수. 잘 봐둬라. 두뒤이 앞으로 대한민국 노른파를 휘어 잠을 놈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